내가 온라인에 오늘 어디 갑니까? 수상버스 수상버스에 가요 83번입니까?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잠깐만 기숙공격 응? 기숙공격 이거 타고 어디까지 가야돼? 아아 내려야 돼 중간에? 응 응 다른걸로 갈아타? 응 몇번? 43번 43번 처음 타는 버스네 맞아 결국에 택시를 탔습니다 아니 맞아 30분 기다렸나 응 와 여기가 보대타옹 파고단가 여기가 보대타옹 파고단가 여기다 신발을 맡기고 가는구나 응 하지만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는거 배 배 타러 갑니다 응 물 냄새가 나 물 냄새 나는데 응 물 냄새 나 4시 응 4시 근데 폴을 어디서 샀어요? 폴? 응 여기 있네 양곤 워터 버스 보대타옹 파고단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둘이야 근데 다운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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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 우리 예전에 탔던거 그 오션대신 여기서 아닌데 여기서 안한대 여긴 얼만데 1사람대 2만5천 2시간 2만5천 1사람당? 네 이거? 아 이거? 네 큰거 타자 이번에 타보지 언제 타보겠어? 계속해서 그래도 어머니랑 같이 왔는데 한번 타고 가자 여기까지 왔는데 엄마가 그냥 타자 괜찮아 이럴때 타보지 언제 타봐 어머니한테 말씀 드렸어 타자 70명 많이 타네 네 외국에 더 비싸 네 70명 아 여기가 우리 자리야? 응 올라가도 좋겠네요 올라갔어 해 올라갔어 여기서 사진 한번 찍자 타이타닉 띠로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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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거잖아 지금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와 시원하다 아 이게 5시에 출발하잖아 어 30분 남았어 30분 남았어? 사실 우리 오천자 수산벨 사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와버렸네 여기까지 왔으니까 좋은데 사봐야지 응 어머니가 타지말래 아이고 오 에멀레이 도대타옹 화보다 가 보이네 어 여기도 올라가네 도대타옹 화보 잘 찍어주세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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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딴 배가 저리로 갔어 왼쪽으로 여기 있나? 왜왜왜왜왜 이딴 배가 저리로 갔어 찍고 있어? 우산트에 소인이랑 와봐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계속 잘생겼나 봐 이거 좀 잘생겨 저작받을 봐 다같아 서작받을 볼 다같아요 두번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운이 있어 다운이 있어 다운이 있어 다운이 있어 몸 아파 다운이 있어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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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